아 그렇구나 동기부여 번천졸음쉼터 우리 애들은 그렇구만 그래 대전이 어떤 교육열에서 뭐 서울에 비하면 뭐 세바를 피지만은 그거는 맞는것 같다 서울에서 애들이고 호설수 딱 졸았구나 야 눈이 막 꼬마 점심 깨깨 이기서 눈 호설 붙쩌딱 깨 났음 도시도 도시도 그렇지 친구 말이 맞는것 같다 공부도 본인이 원해야 그지 맨날 재중이 봐봐 안재중이 걔는 신이지 레전드라고 했지 레전드 전설이잖아 안재중 모르는 사람이 없더만 다 안재중 하면은 한의대 원강대 한의에 다 수석 입학한 걸로 알고 있더만 수석? 수석은 아니었는데 그래 수석은 아니었어 내가 알기로 그냥 자각금 받고 들어간거지 수석이든 아니든 뭔 상관이냐 그지? 나는 딱 지금 보다 학교에서 거의 레전드신 내가 얘기했지 우리 안재중 하면은 모르는 애들이 원강대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재중이 레전드라고 하드네 레전드 오늘 날씨 겁나게 좋지 않냐? 어제 비와서 그렇잖아 눈이 부시다 우주가 보여 그러니깐 뻥 뚫리지 않았어? 구루 만져먹어 아아 김회장의 인생이네 구루 만져먹는 이야 야씨 그래 너의 인생이야 어? 그래 너의 인생이지 어우씨 추워 추워 하하하 아유 탄탄대로지 김회장 인생은 아